으 으 저는 돌겨 앞으로 해가지고 앞에서 아 적들 좀 정신은 정신없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만채가 많으니까 아 근데 주야 세븐이 그 기관포가 야간 뭐지 예광탄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예광탄이 없어서 리드를 아주 못찾겄어요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요 연습방 만들어서 저도 연습방에서 엄청 연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리드를 좀 찾았어요 연습방 만들어서 처음에 아케이드로 적군들 한 20대 갖다 놓고 까봐야 되요 리드를 연습해보고 좀 됐다 싶을 때 이제 리얼리스트로 해가지고 한 20대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하면 리드가 가면 뭐 더 비교해야 될 수도 있고 뭐 감좋으면 더 짧게 그리고 꾸준히 해줘야 되요 좀 안하면 또 금방 까먹어야 되요 이제 행동은 됐겠지 하면 이제 그게 망하는거에요 타이밍이 참 좀 그러네 엑자일은 창고 안사면 하지 말라건대 창고 안사면 패스오브엑자일로 한 1년 반 2년 가까이 방송도 했습니다 타이밍아가 저기서 피닉스 나락 오 나이스 와우아님 오늘 웬일이야 잘 잡는데 스페어 안좋던데 저 안좋은 스페어로 잘 잡네 레이더가 잘 맞아주네요 다행이들 평소 하던게 쌓인거죠 갑자기 잘될 일은 없어요 미사일 갑니다 미사일 총리사님 그쪽으로 가는거 같은데 아이고 스페어로 맞은거 같아 야 이게 인지가 많네 아까 팀킬 당하고 이제 한번 하고 아 뭐야 레이더가 적군을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 왔네 이렇게 미그 29가 왜 두대나 있었지 아 깔고 있습니다 그쪽은 에이ㅑ 고맙 마세요 sen soldiers 어 크루나스는 내가 정리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 너무 거저먹을라 오케 양을 이 정도 잡으면 안 돼 미그 29 포도 이거네 내가 까지구나 할 수 있잖아 그렇지 됐다 오 나이스 자라님 조심하세요 F16 여기 찍어요 내려 찍습니다 그 내려 찍는 놈을 제가 내려 찍어보세요 아 죽었네요 왼쪽으로 그게 많아요 민제님 뒤쪽에도 저기 있습니다 수 22하고 조심하세요 네 쐈어요 엄청 볼라 애기 따라오 땡큐 마이크 뱅 뱅 뱅 뱅 뱅 뱅 어 민재네 근데 또 맹구고서 쓰면 또 나이스 알아볼게 나도 모르거든 스파도 죽을까짓 모르죠 모르는 줄 알지 아 비총 싸기 멀쩡 아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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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아군들이 다 훔치고 쓰면 조촌들 다 때려잡을 수 있어 나게 파괴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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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 이거 페리어를 계속 타다 보니까 리드가 이제 몸에 익어버렸어 리드가 몸이 이득이 없어 안녕하세요 아 여섯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멀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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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보다 한숨이다 몰라서 안 싸도 될 것 같긴 한데 예스 예스 베리 베리 델리시 에이어스 안 맞을 것 같던 애들 안 맞았네 모르면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모르면 안 맞을 것 같긴 한데 안해요 이제만 이제 미텔러 없어 I'm no missile 기총으로 해야되네 기총으로 하는건 뭐야 왼쪽 나이드네 여기다야 이거지 호텔구 한쪽board 몸이 tendon 락을 그네네 자 요 한 무대기만 정리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유일할 것 같아요 오른쪽에 아 예스 아스텍 땡큐 델리시 에이어스 베리 땡큐 베리 땡큐 마치 erting 매직 이만이 안 보네 100윤 되는데 잘 해야 되나 워낙 많으니까 진작 사거리는 잘거리는데 2km에서 사거리는 아군이 다 노는 아프가 없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거 기총이 손에 넣고 익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